네, 오늘의 시그널은 D&C 미디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웹툰이 이 엔데믹 상황에서 팬데믹 때 너무 히트를 쳤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집에서 자전거를, 사이클을 타는 펠로튼 인터랙티브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화상회의할 때 필요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만든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한 다음에 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집에서 맨날 집콕하고 있을 때 필요하던 거에서 밖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웹툰도 사실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아무리 웹툰이 꾸준히 보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 그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집에서 집콕을 하다 보니까 웹툰을 그다지 보지 않던 애들까지 웹툰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당연히 깎여나가야 되니까 웹툰의 원래 성장성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그 부분만큼은 깎여나가는 게 정상이었고 당연히 웹툰 기업 관련 주가 그래서 이제 엔데믹 쪽으로 다가오다 보니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갔고 미국의 경우에서도 보면 넷플릭스도 그런 경우죠. 넷플릭스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이제 넷플릭스 원래의 OTT의 성장 그 속도로 이제 천천히 다시 밑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웹툰을 자꾸 지금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나 아마존은 사실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생태계를 완전히 무슨 초토화를 시키는 저 육식공룡 같은 놈들 뭐 이러는데 이 애플이라든가 이 아마존이 뛰어드는 시장이 만약에 그 시장을 훨씬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그 시장에 원래 있던 플레이어들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시장에서 완전히 이 공룡들이 들어와서 먹을 것까지 다 없애버리면 그거는 안 좋은데 그 시장을 오히려 키워갖고 그 넓은 동산을 만들어주면 더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방점을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애플이 지금 전자책 플랫폼 애플 북수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읽는 만화. 이게 뭐냐면 웹툰이죠. 웹툰. 웹툰이 이제 일본의 망가는 옆으로 넘기는 책이었는데 웹툰은 밑으로 내리니까 위로 올리는 책은 없잖아요. 밑으로 내리니까 새로 읽는 만화라고 한 겁니다. 새로가 아예가 아닌가 어이예요. 새로, 가로세로. 새로를 읽는 만화 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북수에서 여기다 국내 웹툰 전문 스튜디오 케나지에서 컨텐츠를 독점 배급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애플 유저들은 다 연결되어 있죠. 클라우드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여기에 탑재된 애플 북수 앱에서 망가 스토어라는 곳에서 망가 및 웹툰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독 경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케나지에는 지금 180여 명의 웹툰 작가가 활동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쏟아지는 컨텐츠들 이제 애플 유저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들어왔는데 아마존 전자책 기기는 킨들이라는 게 있죠. 킨들의 컨텐츠 장터에 접속을 하면 100여 개의 작품을 일본어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왜 지금 다 일본에 하냐면 아마존이나 애플이 일본이 워낙 망가로 유명했고 만화의 어떤 웹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만화의 절대적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잘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전세계로 가려고 아마존이 국내 웹툰에 유료한 모델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잘 됐던 거 카카오에서 했던 거죠. 기다리면 무료. 기다리면 무료인데 무료를 못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를 활용한 거예요. 기다리면 무료인데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다음 화가 너무나 궁금하니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가. 돈을 낸 사용자에게는 최신화를 공개합니다. 그럼 옆에 애가 야 나 그거 돈 내고 받는데 그거 몇백 원 안 내고 돈 안 내고 보냐 하고 스포당하기 싫잖아요. 마음이. 그렇다고 귀를 닫고 친구를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거를 가져갔어요. 여기다가 지금 킨들 콘텐츠 장터에다가 기다리면 무료로 해서 매주 무료 웹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소통 신개념 인터랙티브 예능이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준비 중인데 이름이 뭐냐면 플레이 유 레벨업이에요. 이게 유재석 씨가 하는 거거든요. 유재석 씨가 플레이 유 라는 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다가 나 혼자만 레벨업을 갑자기 섞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내용이 그거잖아요. 성진우라는 지금 B급, C급 캐릭터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먼치킨 캐릭터로 성장하는 그 스토리인데 이거를 딴 겁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이제 어떤 미션을 해가지고 성장해서 나중에 먼치킨 캐릭터가 되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DNC 미디어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번 연도에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되잖아요. 넷마블 게임즈에서 지금 공개했죠. 게임이 출시가 되죠. 애니메이션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이제는 여기에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오죠. 이게 바로 디즈니의 마블이라든가 뭐 산리오라든가 포켓몬에서 했던 바로 원소스 멀티 유즈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지금 뭐 황제 외동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능이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진출하면 그 판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마존이나 애플도 지금 웹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DNC 미디어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IP를 갖고 와 있던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이 회사들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컨텐츠 잘 만든다는 회사들 찾기에 혈안이 된 것들 작가들 찾기에 혈안이 된 것처럼 여기도 똑같죠. 아마존이나 애플이라는 존재가 들어와가지고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몸값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애플이 들어오면 능력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은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에서 아주 좋은 겁니다. 아까 전에 나온 이 지금 캐나즈라는 컨텐츠 업체도 있는데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이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훌륭한 스튜디오 기업들 이런 회사들의 IP도 아마존 애플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DNC 미디어 알아봤는데요. 주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주가는 아까 말했듯이 넷플릭스라든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랑 똑같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DNC 미디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 다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흐름이 성장성이 꺾이거나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가 훼손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성장의 속도보다 너무 빨리 올라간 부분이 엔데믹으로 와서 제자리로 갔다. 그럼 이제 제자리에서는 다시 시작이죠. 원래 올라왔던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웹툰의 성장성 그리고 K-웹툰을 만드는 스튜디오 성장성대로 가는 거죠. 다만 이제 20개월 선을 돌파해야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날 텐데요. 상승이.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20개월 선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20개월 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되는 과정이 일어나면 본격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리 20개월 선 전에 쌍바닥이 나올 때 사면 수익은 더 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DNC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나 20개월 선 전에 있고 엔데믹과 팬데믹으로 한 번씩 장군멍군으로 주고받아서 제자리의 주가로 돌아온 이 웹툰즈들. 관심을 차차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인데요. 21선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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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